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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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선생님, 잠깐만 써보세요 노래를 참 멋지게 하시는데 제스처 제스처가 어떻게 언제부터 그런 제스처를 쓰시게 되셨나요? 아기는 노래가 좋아서 허당님 네, 어디 밖에 나가시면 인기 짱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네, 이집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아, 친구시군요 네,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멋지게 불러주세요 네, 지금 방송중입니다 생방송으로 장세기가 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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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예, 으, 으 으, dismissed 쩝쩝쩝쩝 쩝! 혹시 사랑했던 날은 자고 꿈을 겪은 사랑했던 날도 자고 혹시 정말로 마음을 알아라 진지하라 난 진지할거야 내 인연이나 무침들 말아 당신도 살려있잖아 예수명자 한다는 것은 명정한 그 아버지 못받고 있다 정말 나이가 명정돈다 내 생에 많이 망정돈 구멍걸려라 자괴하며 간다 네, 저는 한빈다 하나 선생님 기도해주신 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네, 지금 여기신 분이 이제만 선생님이세요 신랑스 QUESTION 알맞아 공감한듯 진지하 사랑스러워 미국 인연이나 무침들 말아 오란들도 살려있잖아 폭풍남자만나 중앙상자만나 여사도 조국을 가뿌어있다 동성한 자들에게 도전시고 있다 내 맘에 바쁜 존 너의 사랑을 차려려간다 이겨내냐 복지될 나라 당신도 탄멸이려라 부왕천자만람한 부왕세외만나신 아무도 너무 가끔은 있다 불쌍한 살기 떠서 점수도 있다 내 애에게 말을 맡으며 복만수하고 찰떡 흐려간다 불쌍한 몸 기다라고 잡아둬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은 우리 노래자랑 전국노래장 나가면 인기상깊죠 네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실 분은 영하는구만 선생님 네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뭐하십니까 지금? 하하하하 아니 아까부터 끝났는데 한번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네 장윤정의 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황경마 선생님 몇 번 제가 불렀습니다 네 잘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비플렛 비플렛 아 언제부터 영어를 배우셨어? 하하하하 대단하십니다 네 비플렛으로 장윤정의 초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네 황경마 선생님 주리로 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한글자막 나는 이 길을 보내고 있는 곳 수치해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오라 한일에 다시는 남아서 난 바쁘게 지켜보내요 하나하나 만나서 있나 널도 전세상도 같이 그대라도 어디라도 널도 전세상도 같이 나는 이 길을 더 믿고 갈게 감동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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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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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